서울대학교 사회학과 92학번 이적은 대학 가요제에 나가기 위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3일 공개된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오프더 레코드 티저 영상에서 이적은 선배들이 음악한다는 애가 대학교에 왔냐고 물어서 대학 가요제 나가려고 왔습니다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1977년 시작한 대학 가요제는 배철수, 심수봉, 노사연, 유열, 신해철 등 여러 가수를 배출한 스타들의 등용문이었다. 그러나 이적은 대학 시절 대학 가요제에 나가지 못했다. 대신 이적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1995년 김진표와 함께 그룹 피닉으로 데뷔를 했다. 한편, 이적이 나온 서울대학교 사회학과가 배출한 가수가 또 있다. 가수 장기아다. 장기아는 영영학번이다. 도에민 에디터 하이이민. 두의 터프포스트. 케야.